안녕하세요 스윙천재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코너 두 번째 사연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윙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해결책을 찾아 나가보죠 한번 보시죠 이분은 굴욕이 4년에서 5년 정도 되셨고 핸디캡은 10개 상당히 실력자이신 분입니다 스윙도 상당히 파워풀하게 치시는데요 문제점은 크로스오버, 드라이버 탑볼 아이언이 훅이 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드라이버에 힘이 있으시고 반동도 확실히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러신 분들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 스피드도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레슨이 들어가면 공 안 맞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스윙이에요 반동을 아예 없애고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못 드리겠어요 이게 반동이 사실 되게 좋은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반동을 안 좋게 지금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 드라이버를 처음에 이런 식으로 뭐 힘을 푼다고 약간 이렇게 퉁퉁 많이 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골반의 반동을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 올리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 세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크로스오버, 드라이버 탑볼, 아이언 훅 훅 나는 것까지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들어 올릴 때 순간적으로 확 골반 지금 이렇게 써지는 거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망가지거든요 가장 기본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반동을 쓰는 건 상당히 좋은 반동 근데 이 반동을 쓰면서 스파인 앵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 근데 드라이버는 지금 당장은 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의 길이와 아이언의 길이는 다르잖아요 드라이버는 그대로 그대로 치는 게 사실 안 맞거든요 아이언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깨 회전이랑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치는 것이 상당히 드라이버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오히려 훅이 안 나고 바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언은 또 그렇지 않죠 아이언은 상당히 드라이버에 비하면 상당히 짧잖아요 그만큼 헤드 컨트롤이 빨라져요 물러나면서 헤드 컨트롤을 빨리 하니까 왼쪽으로 확 돌아간다는 거죠 드라이버는 기니까 물러나면서 쳐도 이쯤에서 스퀘어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언과 사실 드라이버는 좀 맞추는 타이밍이 좀 다르다 머리 포지션도 드라이버는 오른쪽으로 좀 기울이게 하는 레슨도 많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조금 반동을 아예 없애는 반동이 아니라 스파인 앵글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반동을 쓰는 연습 특히 이 왼쪽 골반이 백스윈드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 행동들은 절대 좋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꼭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반동을 쓰는 가슴이 아래쪽을 계속 바라보는 형태에서 반동을 써주는 거 그래서 이 트레이닝, 선수들 트레이닝 하는 것도 보시면 상당히 낮은 형태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코어 힘을 길러주고 정확성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백스윙 때 급해 보이고 그리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피니쉬를 이렇게 못 잡으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파인 앵글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감각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을 제가 좀 죽여놔야 되는데 그러면 공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레슨이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감각을 계속 살려주되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그 감각을 살릴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사실은 주변에 이제 좀 유능하신 코치님한테 찾아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면서 조금조금씩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두 번째 사연자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좀 좋을 수가 안 나왔는데 조금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